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일 0시부터 경북 지역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명의 확진자가 나와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1일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1.5단계 기간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은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또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시행됩니다. 구호나 노래, 대화와 설명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됩니다. 경북도는 세부적인 내용은 2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도는 강력시와 달리 23개 시군의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설 등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시장 군수가 도와 협의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방역 동참이 중요한 상황. 경북도 교육청은 특히 수능 당일 모든 응원과 격려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격상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북 방역당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